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제를 좀 바꾸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사람과 관련된 그런 과보다도 또 과는 또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순화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사람이 화통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씨처럼 그렇게 업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 참 그 이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인데 이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중수부장이 직접 들었던 내용이 그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다운 화법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시계를 받았다는 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장 그냥 그거는 뺍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발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제 오늘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 고인이 됐지만 태광산업의 박연자 회장 안께서 받은 500만 불인가 하는 그 돈은 그래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대통령 입장에 서가지고 조금 노대통령 입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로 사실을 약간 왜곡했지만 이걸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심청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심청 취재를 보게 되면은 뭐 여자 이기는 남자가 있습니까. 애들이 계속 체근하니까 박연자 회장에게 돈 좀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대통령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대통령이 몰랐다고 이렇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알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박연자 회장을 불러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다음 노대통령이 그냥 말씀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거덕거덕 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부부 공동합장 작품인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중수부장이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요. 그래도 한 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2017년도 5월에 로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꼭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같이 죽자는 말이요. 로펌 대표가 나가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017년 8일에 미국으로 갔다가 2019년 여름에 귀국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미국에 머물렀네요.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중수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지저분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오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죠. 기록을. 그 당시 분위기가 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월이 가면 다 그게 미화가 되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죠. 이인규 변호사는 200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책임장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정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치심 같은 게 굉장히 컸겠죠. 수치심 같은 게. 노이찬 씨하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시럽 회장에게 시가 2억 550만 원에 해당한 피아제 시계 두셋들을 받고 2007년 아들 노고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다고 해고록에 주장했다. 사실이란 거예요 모든 게. 피아제 시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은 처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노고노 씨와 조카 사이 연출호 씨가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도 5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모든 게 다 내물인 거죠.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령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그때 등을 다 돌렸지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009년 4월 30일 날 소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 직전 대검 중수부장실에 대화하면서 이 부장 시계는 뺏시다 쪽팔리잖아. 이 부장 시계는 뺏시다 쪽팔리잖아.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이던 이 변호사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회장과 대지를 거부했지만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을 만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연차 전 회장이 대통령님 우짜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도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통방. 이 변호사는 주장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은 CCTV로 녹화돼서 연구 보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다 사실인 거고 돈을 받은 거죠. 아이들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닌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다 밝혀지면서 많이 안 부끄럽겠습니까 노무현 또 대통령은 그런 자존감 같은 게 있으니까 노희찬 씨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뭐 도덕이라는 이런 부분을 기치를 내겄넣든 아까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시계 받은 건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 부장 그거 뺍시다. 여러분들 살아가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 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